자 우리는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가지씩 모두 4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. 세상은 왜?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? 세상은 왜? 촌티나는 남자를 싫어하는가? 세상은 왜?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? 세상은 왜?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? 그리고 한가지 더 세상은 왜? 벗겨진 남자를 싫어하는가? 자 지금부터 세상에 오해받으며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. 제발 오해하지 마!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. 지난주에 여기 앞에 앉은 이원구를 가볍게 제치고 이번엔 양상국과 이 자리를 걸고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투표를 했습니다. 녹화 날인 오늘 오전 0시에 마감이 됐는데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몰라요. 진짜 몰라요.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. 지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내려가는 겁니다. 정말로. 진짜 몰라요. 김기열대 양상국 인기투표의 결과는? 46대 54. 아 말도 안되지. 이건 말이 안돼. 저기 저기 마이크 꺼졌어. 가라고 이제. 마이크 꺼졌어. 안 넘는다고. 아니야. 한기야 형. 가라고 가라고. 가 가 가. 내려가. 카메라 가라고 가라고. 가라고. 아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쫄았네. 이게 너의 한기야. 그래예. 내 촌에서 올라온 인기있는 촌놀입니다. 내 촌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뭐라 카는데 오해하지 마이소. 지난주 주말에 제가 또 야구 시구도 하고 왔어요. 근데 이제 그걸 또 TV로 본 지선이가 오빠 시구에 있었대. 아 근데 그 공을 왜그래 못 던져. 그럼 맨날 그 시구에서 뭐 감자만 던져서 그랬나. 뭐 감자를 던져. 시구를 하고 왔다고 시구를 공으로. 그럼 우리 동네에서 뭐 이래 뭐. 눈 밑에 아이패치 대신 여기 뭐 김 딱 붙이고. 글루브 대신 호박 요거 딱 찍어. 고흥 대신 여기 양파 딱 잡고. 야야 빨리 준비해라 양광으로. 야 빨리 준비해 빨리. 야 이거 어떻게. 야 빨리 준비해. 야 이거 뭐야 이거. 빨리. 야 이거 뭐야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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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그만 먹어라 너를 줘 야 이렇게까지는 재미가 없다 그래 나 벗겨진 남자야 나 머리숱 좀 없다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깔보는데 오해하지마 얼마전에 개그맨 유정남이 우리집에 놀러와서는 야 원구야 누구집에 헤어드라이기가 와있노? 엄마! 우리엄마는 머리숱 마라 나랑 우리 아빠만 대몰이야 그리고 우리집 개, 개털을 말려줄 때도 쓴다 근데 이 개는 털갈이를 해도 계속 털이 나네 우와 개부럽다 그리고 사실 나도 가끔 써 괜히 소리라도 들어보려고 그 소리를 들으면 진짜 힐링이 돼 이렇게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죠? 타고 있어요 무엇을 타고 있죠? 가르마를 타고 있어요 오른쪽 가르맅니까? 왼쪽 가르맅니까? 아니요! 올빼기야! 이러면 정신 잘했네 그러니까 머리털 없다고 오해하지 마라 머리털은 없어도 마음만은 털털하다 사건은 미궁 올림픽엔 양궁 내 키는 애궁! 얼마 전에 송병철 선배가 오더니 야!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내가 일본 가서 너 키 커 보일 수 있는 선물 사왔어 하더니 욕을 줬어! 집에 있다! 집에 세 개나 있다! 집에 세 개나! 일본만 갔다 오면 이걸 선물해줘요! 그래 말로 온 김에 내가 이거 신고 이거 내가 신고 내가 일본에서 활동하면 되겠네 일본에서 일본에서 오! 커졌어 좋네요 나 지금 개그하려고 하고 있는데스는 피자였다고 뭐라 하면 하리하리 하리마생 뭐 하는지 궁금 되시면 500엔 이야! 단가도 크다! 이당 되는 거야! 그러니까 왜 하지 말고 들어 이 정도 생겼으면 키는 일본 스타일이지만 얼굴은 뉴욕커잖아! 그러니까 작다고 오해하면 아니아니 아니드! 그래 나 뚱뚱하다 나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마 지난주에 삼계탕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막 먹고 있는데 같이 간 코디가 나한테 하는 말이 와 오빠 정말 먹는 거 봐 와 오빠 진짜 무섭게 먹는다 뭐 왜 또 내가 뭐 맨날 내가 또 뭐 아니 맛있게 먹는 것도 아니고 무섭게 먹는다고? 어? 어? 아니 내가 무슨 뭐 좀비처럼 이러고 어쩜 하하 하하 이러고 막 어? 야 아니 무섭게 먹는데 도대체 뭔데 그게 어? 뭐가 무서운데 왜 뭐 삼계탕이 그르디? 난 무서워 죽겠다고? 어? 어? 야 내가 진짜 무섭게 먹는 거 한번 보여줘 어? 내가 그냥 막 싸이코처럼 한번 먹어줄까 어? 어? 팔자 좋게 사우나를 하고 있구만 이 녀석 봐 다리까지 꼬고 이 견발지노 어때 알몸이 된 기분이 이제 슬슬 공포가 밀려오지 아주 온몸에 닭살이 돋았네 대충 이런 걸 숨겨놨었구만 그래서 다리를 꼬고 있었어 밤도 있고 인삼 어디갔어 인삼은 어디갔어 잡상품냐 잡상 마이 브러셔 이모 한 그릇 더 이렇게 누굴 2013 남념 특집 되질 않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나도 마음만은 호르륵 호르륵하다 잘봤지 더 이상 오해하지마 우리 개콘의 네 가지 없는 네 가지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는 에드윌 자격증 공무원 교육 타임당 화장품 강동대학교 올품 자연의 좋은 닭 쇠고기 화미골드 다시 한국호텔 관광전문학교 맘스터치 치킨앤버거 잘나가는 화장품 미즈온에서 캐릭터 상품을 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공연 제공 및 정 Sha외 정축 이러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